아마추어 골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드리는 친절한 팩토리입니다. 오늘은 프로 선수들의 독특한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프로 선수라고 해서 모두 다 이상적이고 또 일률적인 스윙을 가진 건 아닙니다. 외모와 신체 조건이 다르듯 스윙도 선수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드레스부터 피니쉬까지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정말 같은 스윙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.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골프에서 골프 스윙에서 몇 개의 스윙이 있는지 아세요? 저는 원플레인 스윙, 팔자 스윙, 독특한 스윙 치면 GG 스윙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또 뭐 있나요? 그렇죠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골프 스윙은 지문과도 같다고 하잖아요. 그럼 다 있는 몇 개예요? 네. 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잘해요. 정답인가요? 정답은 골프 인구 수만큼 있다고 해요. 그럼 지문과도 같다는 말이 따르네요.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이 다 스윙이 다르다는 얘기죠.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은 특징이 있는 스윙을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백스윙 잘하는 김민아가 왔다가 오늘은 피니쉬만 예쁜 김민아가 왔다가 이렇게 정말 올라갈 때 다르고 내려올 때 다른 그런 스윙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그 독특한 스윙으로 딱 보자마자 뒷모습만 봐도 누구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가진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박인비 프로는요. 그렇죠. 네. 스윙은 다 아시겠지만 백스윙이 가파르고 어깨 회전이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다음 스윙은 아주 다이나믹하죠. 그리고 소렌스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죠. 치고 나서 바로 사격 방향을 바라보잖아요. 이게 처음에는 체중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했던 연습법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스윙으로 굳어졌다고 하네요. 이제 딱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독특한 스윙 할 때 여자분들보다는 남자 선수들 독특한 스윙을 가진 분들 많거든요. 정말 많죠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만을 뽑자라고 하면 최호성 프로. 그렇죠. 낚시꾼 스윙의 원조. 최호성 프로가 독특한 스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PGA투어에 초청 선수로 또 갔다 온 적도. 페블비치 갔었죠. 그렇죠. 페블비치 갔다 왔었고.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윙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리듬으로 따지자면 백스윙이 좀 느린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최호성 프로의 스윙은 워낙 해외 토픽처럼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해서 공이 맞을까 싶은데 그걸 굉장히 잘 치세요. 맞아요. 최호성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디션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.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손가락 절단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골프를 늦게 시작했다는 컨디션. 그런데 투혼을 막상 딱 올라갔더니 본인보다 어린 선수들, 힘이 좋은 선수들이 비거리가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동작이 결국에는 지금의 낚시꾼 스윙이 나왔다고 해요. 네. 막 분석해보면 나랑 비슷하게 치는데 프로야. 이런 느낌으로 검색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PGA 프로의 핫 이슈가 됐던 선수가 바로 메튜 울프라는 선수이기도 한데 발이요. 다 지면에 닿으라고 하는데 이 선수는 다 돌아가요. 이렇게 슉슉슉. 기억나죠?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했는지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보여달라고요? 메튜 울프 선수. 메튜 울프가요. 어드레스부터 약간 독특한데요. 약간 클로드 스탠스의 상체는 약간 열려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웨그를 먼저 한 번 하고요. 제 기억을 해보면요. 웨그를 한 번 하고 한 번 돌리죠. 그러니까 한 번 돌리고 핸드 퍼스트 들어갔다가 되게 부담스럽겠다. 이렇게 올라가고요. 셜러웽이 엄청 되면서 점프를 껴요. 그러면 한 번 해보면은요. 잘 보이시죠? 뒤에서. 보면 약간 돌고 밀고 올렸다가 빡! 이렇게 합니다. 하신 김에 우리 최우성 프로님도 한 번. 하신 김에? 네. 최우성 프로님도 한 번. 최우성 프로님은 피니쉬가 좀 독특하죠. 백스윙은 그래도 좀 괜찮죠. 좀 노멀하죠. 노멀하고 다운스윙은 좀 노멀해요. 피니쉬가 들어간 상태에서 촉추각을 계속 유지를 시키시죠. 한 다음에 이 상태로 가요. 어디로 가세요? 계속 유지를 시키시죠. 한 다음에 이 상태로 가요. 어디로 가세요? 이쪽으로 가세요. 어디 가세요? 볼 보시려고. 볼 보시려고. 최우성 프로님도 다했습니다.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따라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제 이미지에는 최우성 프로님도 이쪽으로 가세요. 가세요. 자꾸 이렇게. 자꾸 이렇게.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런 본인의 특색이 있는 스윙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지문과도 같은 본인만의 스윙. 또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cuí questions. axelim.